문 선생 문 선생은 YWCA로가 가서 학생들 살려 무슨 생각해 분수대 너머가 저렇게 시커멓네 너 여기서 이러고 있는 거 알면 부대에서 이미 다 알아 달령했어 잘했어 나한테 배신감 만들어 배신? 나도 여기 안 남을 건데 그럼 나도 배신인가? 살리고 싶었다며 살릴 거야 이 사람들 기억나? 도토리나무 잘라왔던 거? 겨울에 엄청 추웠는데 성당에 뗄감 다 떨어졌을 때 다들 오들오들 떠는데 네가 기다려보라더니 언덕에 딱 한 그루 있던 거 기억 안 나? 그때도 물불 안 가렸는데 톱 들고 올라가서 왜? 생나무라 연기 풀풀 나고 그때 너희 아빠 군복 입고 불려오셔서 신부님한테 사과하고 격례하고 넌 그 옆에서 지질 짜고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아무 일 없던 것처럼 난 또다시 이 험한 길을 찾아 나설까 난 또다시 이 험한 길을 찾아 나설까 늘 어떻게든 피해가려고 몸부림치며 살아봤는데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아무 일 없던 것처럼 기억이 지워질 수 있다면 그럴 수 있다면 나는 또다시 이 험한 삶을 따라 걸을까 두려움만 저 깊은 곳에 떠도는 얼굴과 눈빛을 나를 자꾸 흔들리게 해 피하려 해도 피할 수가 없어 기억이 사라져도 난 또다시 이 험한 삶을 따라 나는 또다시 이 험한 길을 이 험한 길을 따라 이 험한 길을 따라 나는 또다시 이 험한 길을 따라 이 험한 길을 따라 이 험한 길을 따라 이 험한 길이 감사합니다.